선비의 활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지요. 상하게 하는 것이지요. 여인이 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두 가지 길뿐이오. 목을 매거나, 목을 베거나. 세상에, 세상에. 하여 지금 그리 광폐한 여인이 존재하는 말인가. 낭자는 자꾸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리는 꿈. 휩쓸리는 건지, 일으키는 건지 모르겠지만. 이거 놓으시오. 아 혹시, 저 말더듕 노하고 한패요? 응? 대답하시오. 대답 여부에 따라 이대로 관하러 갈 수도 있소. 이거 놓으라니까! 몸을 경계하지 않고 나쁜 법과 어울리면, 몸에 더러움이 묻는 것이오. 더러워? 지금 나보고 더럽다 했어? 아니, 더럽다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어. 그래! 나 더럽다! 돈 몇 푼 지어주면 똥도 만져 내가. 양반? 행실? 그런 게 밥 먹여줘? 그러면 백냥 삐지 자절로 가빠져? 팔자 좋게 태어나서 팔자 좋게 살았으면, 남의 일에 함부로 혼수되지 마시오. 저렇게 광패하고 무도한 여자와 엮여, 저렇게 뭐 있겠느냐?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나? 아무리 도와주지 마시오. 감사합니다.